오늘 제 커리큘럼 다 공개하니까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보컬트레이너 오경찬입니다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누구는 4주 만에, 누구는 8주 만에 고음이 뚫려 버리니까 솔직히 궁금하긴 하죠 궁금하면 말씀드려야죠 자 일단 저희 커리큘럼은 두 파트로 나뉩니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오늘은 기본과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기본과정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배우게 되냐면 말 그대로 목소리를 잘 내기 위한 기본기들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목소리 생성 원리, 호흡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리가 아니라 호흡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보통 노래를 자기가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고 가장 간과하는 게 본인의 몸을 이해하는 과정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못 견뎌해요 어떻게 해도 그냥 음이 나버리니까 그거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발전이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본인의 몸을 이해하는 과정이 들어갔을 때 원래 자기가 하고 있던 부분들이 훨씬 더 탄탄해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게 바뀌는데 그 한두 달을 못 견뎌서 노래는 언제 하냐 언제 적용시키냐 이러면서 보채는데 배운다고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적용된다 하더라도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했다 하더라도 경험한 것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직접 레슨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죠 혹은 레슨을 받게 되실 분들 대기자 분들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초반에 배우시는 것들은 배우고 끝이 아니라 그게 궁극적으로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초반에 한두 달 정도는 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조절해 보면서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고 부담되지 않은 은부터 하나씩 원래 했던 대로가 아닌 정확한 습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저음부 중음부 고음부까지 연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호흡과 소리에 대한 컨트롤을 계속 하시면서 이건 매주 체크를 할 겁니다 매주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시기가 오면 한 소절씩 두 소절씩 멜로디를 적용하는 단계가 옵니다 노래 진도는 나가지만 배운 발성을 적용시키는 정도까지만 나가고 물론 정말 기본기가 출중하신 분들도 오긴 합니다 그런 분들은 노래도 같이 나갑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갑니다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굉장히 수준 높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초 연습에 대해서 응용이 가능하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응용에 대한 부분이 멜로디 적용 부분입니다 어디서는 적용이 됐는데 어디서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됐는지에 대한 해결책들을 한 주 한 주 배워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반에 배우는 기초 연습들은 매일 매주 체크를 받고 매일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쌓이면서 기초 연습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고음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본기를 토대로 음의 이동과 멜로디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디테일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비브라투 수업이라든지 고음역대를 편하게 낼 수 있는 고음성대 세팅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바로 고음을 배우고 싶은데요 바로 고음 못 배우는 건가요? 당연히 준비가 된 사람은 바로 배울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저한테 10분을 배우든 15분을 배우든 바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몸도 마음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은 최소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는 걸려요 그 최소한의 시간 두 달에서 세 달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제발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십몇 년 걸려서 터득한 거 몇 개월에 걸친 과정으로 다 알려주는 거 자체도 엄청나게 줄인 겁니다 사실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 어떤 거를 배우더라도 최소한으로 두세 달의 기간은 적응 기간, 시행착오 기간, 본인이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본 과정을 하는 3,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기본기를 정말 잘 쌓아 놓으신 분들은 심화 과정으로 넘어왔을 때 훨씬 더 수준 높고 훨씬 더 어려운 노래들을 부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본이 잡히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제 레슨의 가장 강점인 부분인데 궁금하죠 보통 대표 트레이너를 보고 레슨을 받으러 가지만 사람이 몸이 하나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대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나 그분한테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저희 소속 트레이너들에게 배우게 되는 거고 배우시면서 모르는 게 있다 당연히 담당 선생님과 저한테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제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물어봤으면 안 물어본다니까 저를 보고 오시기 때문에 저에게 레슨을 직접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처음 오신다면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초가 어느 정도 잡힌 반들은 회의를 통해서 제가 교환 레슨을 진행하는데 추가 비용 없이 해드릴 거예요 그 레슨을 하면서 고음을 뚫을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은 그 시간에 저를 만나서 자기가 못 냈던 고음을 경험하게 되거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의 문제점들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 수업을 토대로 또 담당 선생님께서 커리큘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고 체계적인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금액은 더 저렴하게 배우는데 본인이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표가 직접 레슨도 해주는 시스템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나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늘 수밖에 없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여러분들은 바뀌고 싶은 마음 끈기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물어보시고 시도하세요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됐다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커리큘럼 안내 영상에서는 심화 과정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컬트레이너 고갱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